Q. 너네 페국 들어오니? 제가 거기 왜 들어갑니까? 내 페국 친구들이 수천만명이에요. 키고 있어. 아씨, 갑자기 비공개야. 아, 연예인병이에요, 여자도. 페국은 기본적으로 다 스켜라게 돼 있어. 이제 뭐 끌 거야? 아이고, 식당하지. 아, 그럼. 댓글 열심히 달면 다 낚이게 돼 있어. 헌수네. 너무 튕겼나? 회사 근처로 오면 커피 마실 시간을 내드릴 수 있네 좋아요 버튼이 계속 누르더라? 왜 좋은데? 지나가다 잠깐 들렸어 쟤 뭐하냐? 야! 친구 신청을 안 받아줘 이펙트 팍! 장난치! 노! 노! 노!